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씨 586운동권 출신으로서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전남 고흥 출신,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 가장 화려한 이력을 가졌죠. 586운동권 중에서. 송영길 씨가 더불어민주당의 전모를 대부분 다 알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 남양주에 아마 지역구를 두고 계신 의원 가운데 한 분이 조응천 의원이죠. 검사 출신입니다. 오늘 방송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가 참 전국을 찌르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핵심은 뭔가 하니까 송영길 전 당대표가 제 발로 걸어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검사 출신으로서 검찰이 하는 걸 보니까 검찰이 그동안 3만여 개 정도의 이정근 씨가 남긴 방대한 그런 녹음 파일 분석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서 수사에 추수를 하는 그런 시즌 내 온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를 잘 아는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 향후 전개 방향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죠. 조홍천 전 더불어민주당 전 현 의원이자 전 검사는 돈 봉투 의혹이 사실이라면 전제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고 그리고 제 발로 귀국하라. 송영길 전 대표가 그냥 제 발로 들어오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송영길 아마 전 당대표가 프랑스 파리 경영대학원에서 방문연구 교수로 있는 모양이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가지고 예전에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당대표에 출마해 가지고 한나라당 전당대에서 300만 원 돈 봉투를 돌린 것으로 진흙 1년과 집행주의 2년이 나왔고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난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러니까 그냥 제 발로 들어오는 것이 좋다. 이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민주당의 2021년도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돌린 것이 사실로 확정되면 그것은 경미한 사안이 아니다 한 것이 조홍천 민주당 의원의 주장인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의 이름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 참 그래도 이재명 당대표는 좀 말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여러분 심기를 불편할 수 있지만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 이야기는 핵심적인 인물 가운데서 일종의 문직에 해당하는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김용시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장동 개발의 주역 역할을 담당했던 김만배 씨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회가 어려울 때마다 법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문제 해결사 역할을 했던 김만배 씨가 검찰이 어떤 종류의 여러분들 수사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끝까지 함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이재명 당대표하고 정치적으로 그냥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서도 굉장히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청문학적인 이런 정거물들이 있더라도 그 문직이들이 철두철미하게 자기 선에서 이런 행한 범죄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제 방송의 요지는 송영길 전당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살포와 관련된 주변 사람들은 끝까지 그를 보호하지는 않을 거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제가 특별히 주목했던 사람은 이정근 이번 사건의 여러분들 아주 중심지이자 출발지에 해당하는 이정근 전 민주당의 사무부총장은 다 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본인 이미 나이가 한 60 정도가 됐고 정치적으로 회생 가능한 것은 불가능하게 돼 버린 거죠. 그렇다면 형을 좀 적게 받거나 이런 쪽으로 대부분 다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정진상 씨나 김용 씨나 김만배 씨처럼 끝까지 운명 공동체로서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와 같이 갈 사람들이 주변에 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이익의 친구지 않습니까 이익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니까 그건 이익이 뭐 허리태지게 되면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정근 씨가 검찰과 프리바게닌 같은 것을 좀 하지 않았겠느냐 이게 이제 검사 출신의 조응천 씨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협조하는 대신에 좀 형량을 감회해 주는 것으로 왜 그런 건가요 본인이 뭐 한 이야기가 그냥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으면 그냥 쫙 따바대 건데 본인의 육성이 다 여러분들 남아 있는 걸 가지고 내 육성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검사 출신답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상세 설명을 더해 줍니다. 10억대 금품수수 알선수렷죄 정도가 되면 검찰이 대략 한 5년 정도를 구형해야 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3년 구형하는 것을 보고 이거는 뭘 뜻하느냐 조응천 전 검사 출신의 민주당 의원 주장은 집행외로 내주세요라는 그런 의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녹취 파일 같은 게 한두 개도 아니고 3만 개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음성을 담은 거기 때문에 뭐 발뺌할 도리가 없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정근 전 민주당의 사무부총장이 어느 순간에 에이 이거 내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겠다. 그럼 검찰 수사에 협조하자 하면서 다 협조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수사 경력을 갖고 있는 조응천 전 검사이자 민주당 의원의 주장인 겁니다. 술술 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술술 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수사 시작되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정진상 씨나 이화영 씨나 김용 씨나 김만배 씨는 상당히 강한 사람들이죠. 강한 것도 있지만 또 이익이 일치하니까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이번 게이터에 아주 출발지자 또 뭐죠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담당했던 이정근 민주당 그런 사무부총장은 이미 정치 생명도 다 끝난 거고 다 이익 때문에 만난 사람이니까 그냥 다 부는 게 좋겠다. 육성도 3만 개 정도 남았으니까 뭘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 같다는 것이 수사관 경력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조응천 의원의 주장인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부와 3부 두 개부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이나 벽형동 사건을 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전념했습니다. 그럼 반부패 2부는 뭘 했느냐 바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사건에 전념해 왔습니다. 약 3만 건에 달하는 녹취 파일 그것을 계속 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얼추 끝났다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추측해 왔던 건데 수사관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연 설명을 해 주니까 훨씬 더 사건의 전무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향후 전개 방향도 여러분들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검찰이나 아니면 여권 쪽에서 봐주지 않는 한 최종 목적지까지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방송하다 보니까 정옥희님께서 너무 속상합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손주들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참 딱 한 거죠. 딱 한 거죠. 어마어마한 범죄를 우리가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 죄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586 운동권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심성 자체가 사악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 탈취나 연구집권이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을 무자비하게 망가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인류 역사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런 짓들을 한 겁니다. 그러나 뭐 한국 사람들도 반성해야 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보다는 조선 사람들이죠. 손주, 손자를 생각하게 되면 참 말이 안 되는 짓들이죠. 잠시 살다 가는데 그런 무도한 짓들을 해가지고 대법관들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벌받아 마땅한 거죠. 벌받습니다. 세상을 관통하는 것이 뿌린대로 거두잖아요. 콩을 심는데 팥이 날 수가 없고 팥을 심는데 콩이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참 우리가 좀 부끄럽게도 우리 사회가 사기가 좀 많다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전체가 다 거짓인지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응천 씨가 아주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작입이 어느 정도 얼개가 끝나고 이제는 추수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작업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참 곤혹스럽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생생한 육성이 연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짜집게 한 거다. 이게 여러분들 국정의 여러분 전국을 변환시키기 위한 일종의 국면 전환용 수사다. 조작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더더욱 코나로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양반들은. 송영길 전 대표까지 조사가 이어질 것 같으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뭐 이 나라는 법 앞에 평등이란 게 없으니까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것까지는 안 다루도록 하자. 그렇게 또 협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볼 수 없는 데서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제 발로 들어오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더 당당하지 않을까? 제가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가끔 방송에 다루는 것은 수사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 밑에 올린 복선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뷰에서 드러내는 거가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제 발로 들어오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더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3만 개 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연이 들어있겠습니까 3만 개에 발이 넓은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행한 당직자나 당의 여러분들 관계된 모든 사람들하고 통화 내용이 다 검찰 수중에 들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딱 거두절미하고 조응천 민주당 의원 주장은 그냥 제 발로 이게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제 발로 들어오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역으로 하게 되면 그냥 끌려 들어오지 말고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좀 더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단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죄다 이렇게 하려고 검수완박에 검찰공화국은 안 된다면서 난리 부르스를 친 거 아닙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서민들은 검찰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경찰에는 갈 일이 가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주 드물죠. 저도 이런 평생 자동차 티켓 하나까지 벌금을 안 낸 게 없지 않습니까 경찰하고 이런 검찰을 갈 일이 한 번도 없었죠. 문정권 하에서부터 이제 경찰에 가야 될 일이 많은데 검찰 가서 이런 정식으로 조사를 받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강력범죄도 아니고 권력형 비리도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니까 검수완박보를 알려고 정치 탄압이고 정적 제거용이라고 핑계대는 것도 이제 미천이 바닥났으니 더 이상 써먹기도 좀 면이 안 씁니다. 당신 스스로 생각해봐도 좀 웃기는 상황 같지 않습니까 이제서야 퍼즐이 하나씩 맞추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귀를 쓰고 검찰 수사권을 털어막으려고 했는지 이런 걸 하나도 뭡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전혀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그냥 조선입니다. 조선 권력을 진 자들이나 권력을 여러분들 추구하는 자들이 백성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 검수완박법을 통해서 뭡니까 검찰 수사권을 빼앗는 걸 보면 기가 차지 않습니까 재발이 저려서 일찍 재발로 나갔는데 돌아오겠습니까 아마 못 올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의 양시 있는 보통 시민들은 1만 9천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해 가지고 송영길 민주당 정당대표가 최소 40명에게 9400만을 살포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97%가 상세히 알고 있다고 2%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고 모르고 있다는 건 1%밖에 안 됩니다. 시민들 가면 잘 모르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99%가 뭡니까 송영길 전당대표가 어떻게 모르겠냐 이게 1만 9천 명 여름 투표 결과입니다. 엄정한 여론조사는 아니고 유튜브에서 이런 플랫폼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가 자주 보통 시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자주 사용하는데 90여러분들 9% 정도가 그걸 어떻게 모릅니까 공박사님 이런 질문 이런 설문조사 왜 합니까 이렇게 나무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쨌든 간에 조응천 민주당 의원 이야기대로 알아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그냥 걸어서 들어오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